최근 가수 박서진에게 전해진 뜻밖의 거액 송금 소식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서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그의 음악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금 사건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그 배경과 송금자의 정체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고 팬들은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송금자의 선의에 감동받았고 다른 이들은 박서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이런 거액을 송금했을까 아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박서진이 대중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박서진의 팬덤인 경웅시대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그들은 사건의 전말을 궁금해하며 송금자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를 향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송금자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결국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이 거액의 송금을 한 사람은 바로 배우 이서진이었습니다. 이서진은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로 그의 깔끔하고 신사적인 이미지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이서진의 관계는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제와 같은 끈끈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서진이 박서진에게 송금한 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박서진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서진은 박서진이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서진의 따뜻한 마음은 대중과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이 오간 사건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금은 보통 금전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번 경우는 박서진과 이서진 간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서진은 박서진의 선배이자 형으로서 그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의 뜻을 담아 송금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서진의 송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박서진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으로 박서진이 팬들과 대중에게 더 많은 사랑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행위였습니다. 대중은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으며 박서진의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팬들은 박서진의 성숙한 반응과 이서진의 따뜻한 지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서진은 이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서진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 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서진은 박서진의 이러한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 돈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결단은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팬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역시 박서진답다 그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금 사건은 박서진과 이서진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와 분야를 넘어서 서로를 형제처럼 아끼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특별한 관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서진은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박서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서진 역시 이서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서진의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박서진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서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두 사람의 우정은 대중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서진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대중과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많은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대중들 역시 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서진의 송금을 기부로 이어가며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이번 송금 사건은 그가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가수가 아닌 대중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더 많은 나눔과 선행을 통해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나갈 것이며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박서진과 이서진의 관계는 우연히 시작된 우정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 평소 존경하던 배우 이서진을 우연히 만난 것이 그들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형제처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이서진은 박서진이 광고 모델로 발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서진의 추천 덕분에 박서진은 LG의 최신 냉장고 모델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이서진은 박서진을 향한 아낌없는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서진의 송금은 박서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서진은 박서진이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하고자 자신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닌 깊은 애정을 담은 행위였으며 이러한 행동이 두 사람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송금을 받은 박서진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서진에게 받은 거액의 돈을 돌려줘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박서진은 이 돈을 돌려줌으로써 이서진의 의도를 오래하게 만들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서진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박서진은 이 돈을 사회적으로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서진에게 직접 연락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돈을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서진은 박서진의 진심 어린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이로 인해 박서진은 기부를 통해 자신의 선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이번 결정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대중과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대중들 역시 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서진의 손금을 기부로 이어가며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단순히 인기 가수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결정은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행동을 통해 박서진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역시 박서진답다.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그의 선행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박서진이 선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이서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배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항상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숙한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이서진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서진은 박서진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며 그의 성장을 돕고 있으며 박서진 역시 이서진을 형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와 분야를 초월한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팬들 사이에서 진정한 우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서진은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박서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박서진 역시 이서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지원과 우정은 연예계 속에서 보기 드문 관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서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대중들에게 진정성을 전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계기였습니다. 그는 이서진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력과 선한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팬들 역시 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성숙한 모습이 기대됩니다. 박서진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은 대중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은 더 많은 선행과 나눔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진정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음악이다 박서진의 음악 감사합니다.